안녕하세요. 빠다의 뮤입니다. 새해를 마주하는 느낌에서 황금대수랑 넨도를 같이 그려보려고 해요. 음.. 우선 넨도부터 그릴게요. 음.. 넨도구요.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그 다음에.. 음.. 이번에는 돼지를 그려볼게요. 좀 더.. 뚱뚱한 느낌으로 뚱뚱하게 나오게 하겠습니다. 돼지가 귀가 접혀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봤어요. 그 다음에.. 음.. 넨도의 모습도 완성을 하겠습니다. 음.. 자.. 여기.. 이제 제 모습도 그릴 건데요. 음.. 저는 좀 뭔가.. 이렇게 그릴 거구요. 음.. 어.. 여기에서 이제 제가.. 좀 스토리를 넣어본다면.. 눈두가 여기.. 돼지 코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. 돼지 있는 눈이 있으면.. 돼지 코를 이렇게.. 붙이고.. 자기도 돼지인거는요. 이렇게.. 이렇게.. 그래서 제가 조금.. 어이없어하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컬러링을 한번 해볼게요. 네. 이 컬러링을 한번 해볼게요. 눈두부터 작업을.. 해줄게요. 음.. 음.. 넨도 코가 이제.. 황금돼지 입은.. 넨도코도.. 토끼.. 돼지 코를 그려줄게요.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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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금돼지니까 좀 노란색을 많이 넣어서.. 음.. 음.. 좀 돼지 모습이.. 좀 밝게 나오게 좀.. 그려볼게요. 이렇게.. 색을 넣어줬구요. 그 다음에.. 여기에.. 음.. 음.. 이 친구한테도 볼터치를 같이 넣어주겠습니다. 그리고.. 돼지 다리.. 이.. 이 굽이 좀.. 이렇게.. 들어가야 되죠. 들어가야 되니까.. 돼지 다리 굽이 보이게.. 이렇게 채색을 한번 더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. 음.. 돼지가 완성이 됐구요. 이제.. 이제.. 제 모습도 마저 그리겠습니다. 분홍색을.. 넣어서.. 이렇게.. 색을 넣구요. 이렇게.. 따뜻한 느낌이.. 따뜻한 느낌이.. 따뜻한 느낌이.. 옷도 집어넣어주고.. 볼터치도 같이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.. 이렇게 하구요. 그 다음에.. 옷을 한번 꾸며줬어요. 음.. 전 이 옷 색깔보다 좀 더 진했으면 좋겠는데.. 진하게.. 여기 글을 한번 써볼게요. 여기.. 이 친구들이 자신있게 자신의 모습을.. 나타내는.. 핀 눈.. 핀 눈 모습을.. 이렇게.. 낸동이 왜 저러고 있는지.. 모르겠다는 저의 표정을.. 같이 담아서.. 하얀색으로 하는.. 한 번 더 해드리네요. 여기도 이렇게.. 제가 당황스러운 표정을.. 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. 그림이 마무리가 되었어요. 2019년 즐거이 맞이하시구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파더앤니였습니다.